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요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스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요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요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여 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오후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아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석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디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 24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비판, 판단, 정죄 이 부분이 모든 관계,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고 나와 상대방 모두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된다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왜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복음 24 해야 하느냐 사탄은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 다니면서 누가 타겟이 되겠습니까 말씀의 원리스 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원리스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봐도 사자들이 어떤 짐승을 누립니까 무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짐승이 주 타겟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복음 원리스 그 다음에 영적인 원리스, 복음 24의 원리스로 말미암아 영적 선한 영향력을 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깨워야 할 판단과 정죄의 예틀이라고 1번 대지를 말씀하셨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로마 교인들입니다 교회예요 로마 안에는 다문화 도시, 또 다문화 다양한 인족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일부 유대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삶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용서하다, 내 탓이다 이런 고백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사무엘상 22장의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찍혀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때 다윗이 다급하게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가서 골리아스의 칼을 받고 또 진섬을 병을 먹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 이후 사울의 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때 유일하게 도망간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고백을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이때부터 그 엄청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예배의 성공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매일마다 5분 10분 홀로 언약 속으로 집중하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갖추어야 할 보금의 세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이 선은 어떤 선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행위를 해야 그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들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율법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선행, 구제, 봉사, 박예주의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천주교의 교리 연옥사상 아닙니까 연옥사상이 뭡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행이 조금 애매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고 조금 애매한데 그 애매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 그 중간 스테이지 연옥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리를 펼칩니까 자녀들이 미사를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는 너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게 연옥사 아닙니까 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둔 사람들이 마틴 루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오직 보금의 세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만 이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삼오직으로 충만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오늘의 원단이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원단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보금 24의 응답을 누리는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성취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요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이르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엄청난 제국 바벨론에 포로로 흘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페르시아가 이 전세계를 재패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혼합주의 이런 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면 다시 회개하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때가 70년이 지난 그때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그 입술을 통해 뭐라고 하시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라 이 희망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게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만 명가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문제와 난관에 부딪힙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성전재건을 하자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나에게 복과 번영을 주는 신이면 다 섬기겠다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또 성전재건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바사 페르시아의 고소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에스라스 4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음을 건축하고 그 성광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그들이 지금 성전을 제공하네 성전이란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성확 벽을 만든다 자기들의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는 세금을 바치지 아니 당연히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서를 지금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15년 동안 성전재건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스가리아를 같은 동시대에 있는 에스라 스가리아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스가리아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요호수아는 요하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요하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요호수아는 누굽니까 지금 이 나중 성전, 나중 영광의 성전을 재건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 옆에 사탄이 대적하는 것을 에스라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스트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당헌당 2, 3, 7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방해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서 영적 싸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의 핑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요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요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핑계죠 이 핑계를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지적하십니다 학해서 1장 4절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요하가 예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성전 짓기보다 자기 집 짓기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고소문으로 바사왕이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마침 잘됐다는 거예요 아 이 헌신보다 지금 내가 자유몸이 되었는데 우리 집 짓고 판벽한 집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그 집을 잘 짓는 게 우선순위가 된 걸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가 뒤집어진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먼저 자기의 집을 위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핑계를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상태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내게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이라 오늘 말씀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237 나라와 본당 건당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 본당 건당에 대한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학계 선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거나 심판의 메시지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본당 헌당이죠 성전 재건에 대한 이 식어진 백성들의 가슴에 뜨거운 성전에 대한 불을 지피는 그 하나만 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지금 학계 선지자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뜨거운 이 성전에 대한 불을 지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청년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구나 이 복음의 열정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본당 헌당의 열정 이 열정이 꺼지지 않는 자가 청년이구나 그 부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5세에 갈렙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쉬운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것도 나이 85세에 내가 40년 전 40대와 지금 똑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보금화를 위해서 본당 헌당의 뜨거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선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한 본당 헌당 라스트천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금 24라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틀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갖추어야 할 보금의 세트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명 살리는 언약적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가문 보금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237 플랫폼이 되도록 그 다음에 헌당 경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5번 10분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생동감 넌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취하맞는 설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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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